아니 이것만 구분하신 거잖아요. 깊은 선정은 참나에 대한 몰입이다. 얕은 선정은 대상에 대한 몰입이다. 근데 나에 대한 몰입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근데 얕건 깊건요. 주제는 주제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얕다는 게 문제지. 참나를 인식하셔도 생각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건 몰입 4단계의 영역이죠. 몰입 4단계는 생각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초연함이 흐르는 거지. 선정은요. 생각이 진짜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과 몰입 차이는 생각감, 정보감이 굴러가냐 안 굴러가냐. 그게 딱 차단되는 접속이 끊겨요. 일선정에서도 이미 생각이 멈춰요. 대상을 향한 몰입은 있어요. 일선정에서. 근데 생각은 못해요. 향하기만 하지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나를 잡아도 은근히 잡고 있으면 사실 몰입 1단계 수준이에요. 은근히 잡고 자주 끊기면 그 부분이 일선 1단계라는 거예요. 대상만 바뀌었지. 그게 참나냐 호흡이냐 그 차이지. 1단계는 자꾸 끊기는, 2단계는 좀 더 버티는, 3단계는 주 의도하는 만큼 붙잡을 수는 있는, 4단계면 힘 빼도 흐르는. 그러면 참나에 몰입해서 의도하지 않아도 참나가 주 흐르면 4단계쯤 되면 확 참나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몰입일 경우에는 4단계에서 참나가 드러나지만 바로 참나에 대한 몰입일 때는 처음부터 참나를 느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몰입도가 약한 거죠. 참나. 딴 거 보느라고. 관심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참나를, 참나만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몰입을 참나한테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상태가 잘하시는 게 되는 거고.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려고 했으면 두로 대상에 대한 몰입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참나에 대한 몰입인 거니까. 참나에 몰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는. 만약에 호흡해도 그래요. 호흡해도 난 호흡에 몰입하겠다고 호흡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호흡하다가 참나가 너무 강력히 드러나면 참나에 대한 몰입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참나에 대한 몰입으로 전환되는 거죠. 하다가 다시 호흡이 인식되면 그때부터 다시 호흡에 몰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뭐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니까요. 참나를 너무 보고 있다 보면 참나 상태로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으면 그때는 생각을 못하죠. 불어.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정도 산매를 유지하면서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너무 깊은 산매에서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멸진정에서는 열반에 못 들어갑니다. 사고가 끊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반에 들어가려면 열반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멸진정은. 그런데 처음 열반 얻을 때는 멸진정에서 못 얻어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결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잖아요. 멸진정은.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선정에서 하는 걸 제일 완벽한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할 때. 그러니까 몰입 4단계에서도 견성할 수 있어요. 몰입 4단계부터 사선정까지가 열려 있고 다른 선정들은 무색개 선정만 해도 거기서 열반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거기서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생각을 일으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멸진정은 더더구나 거기서는 생각을 아예 못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미 열반 얻은 사람이 열반해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 열반에 들어갈 때는 선정과 지혜가 정의 상수가 돼야 되잖아요. 가능한 거는 몰입 4단계부터 가능하고 제일 깔끔한 상태로는 사선정을 치죠. 왜냐하면 애고는 다 제약돼 있고 생각은 일으킬 수 있고 좀 힘들지만 일으킬 수는 있고 그때 보통 모든 신통이나 지혜를 사선정에서 얻는 것처럼 경전에 다 나와 있는 이유가 멸진정에서 얻지는 않아요. 멸진정은 생각이 끊겨버리니까 신통도 못 뿌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깊은 선정에 들어갈 때는 그것대로 맛이 있는 거고 지혜를 얻으시겠다 그러면 정신만 모아서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깨어있는 마음만 되면 되니까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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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